공기 좋고 조용한 전원주택 같은 미니투룸 구경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. 문을 열면 화학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미니투룸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거실 정사각형 데코 타일 바닥 넉넉한 쇼파 공간 확보 블루톤으로 포인트를 준 천장과 뼈거리 TV 고급 싱크대가 설치된 주방 이제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. 창문이 두 개나 있어 채광이 좋은 안방 곰팡이 걱정 없는 통풍창이 설치된 국방위장 환기창이 설치된 깔끔한 욕실 분리형 넓은 베란다 보증금 100, 월세, 관리비 포함 월 28만원 보증금이 저렴한 리모델링 미니투룸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구미가 당긴다. 구미에 사는 사람들 구미에 사는 사람들 구미에 사는 사람들